Architecture 零 쭝쭝 쭈니 뭐 그러니, 않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... 어? 어? 대체 또 무슨 짓을 한 것이냐? 아하하! 왜, 왜 이러지? 마법 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나? 젠장, 대체 뭘 넣길래? 모두 대피해야 할 것 같은데... 제, 제가 가만히 숨을게요! 불을 꺼줘요! 저리 비켜! 이 녀석에게 맡겼다가는 걷잡을 수 없겠다 살다 살다 여우 녀석의 불장난에 벨 모른의 힘을 쓸 줄이야 하지만 조금은 당면의 힘을 끌어 줄 수 없ув다 어색맞다 연결가 된 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